안녕하세요 저는 마야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라마입니다. 저는 27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행변이 어려워졌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수요일을 다듬어서 부처님을 만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그리고 집중하게 해야 하는 일을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어떤님들 일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